안녕하십니까 최종현입니다. 네 오늘 눈이 왔어요. 눈이 왔어요. 눈 왔으면 뭐다? 눈 몰카다. 거기서 정연씨가 나올 건데 정연씨 오면 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눈인데 아 망쳤네. 눈 다시 뭉칠게요. 지금 정연씨가 막 지금 뭐 가지러 올라갔거든요. 네 지금 왔네요. 받아라! 야! 네 성공했습니다. 정연씨가 몰카이다. 도망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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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연씨가 복수하러 올 것 같은데요. 일단 도망을 갑시다. 드리기비끄러워요 여기가. 그래서 저는 도망을 가겠습니다. 정연씨 아직 쫓아오는 기세 안 보이고요. 지금부터 얼른 운마야. 하.. 보다 나 자꾸 하기가 되게 힘드네요. 네. 그럼 어디가서 하지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끝나 해볼게요. 오 여기 좀 많네요. 오구 저기 오는 줄 알았어. 아 너 왜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. 네.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 장난감각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저는 정연씨라서 놀러 가겠습니다. 안녕 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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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